권할만한 음식이 있습니까? 그는 성격이 털털하고 시원시원하다. 저의 집까지 차 좀 태워주세요. 저랑 자리를 바꾸실래요? 저랑 자리를 바꾸실래요? 그럼 책을 펴세요. 그럼 책을 펴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그분 지금 미팅 중입니다. 응, 저기 있어. 예약이 확인됐습니다. 봉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Do you want me to have a bag? Can I have a bag? Can I have a ba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